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성형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모에서 미흡한 부분을 고쳐서 자신감 업을 시키는 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보면서 여자 연예인 성형 전, 후를 모아 보았습니다. 배우 김남주 배우 김선아 가수 겸 배우 엄정화 배우 김정난 배우 이보영 배우 손태영 가수 박민영 배우 손예진 가수 홍진영 가수 안선아 배우 현영 배우 김아주 가수 박정아 가수 옥주연 배우 이다혜 배우 소희연 배우 장희진 배우 이시 배우 노현희 배우 강혜정 개그우먼 강릉이 배우 한예슬 배우 정여원 배우 홍수연 배우 임지연 배우 명세빈 개그우먼 이병식 개그우먼 이병식 가수 소녀시대 유리 가수 소녀시대 유리 가수 티아라 소연 가수 유이 배우 유인나 배우 최정은 배우 홍수아 가수 티아라 휴민 배우 이다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배우 김정은 이상으로 여자 연예인 성형전 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